실시간 한 번 보내드릴까요? 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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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바쁘실텐데 시간 내서 와주신 팬 여러분들과 이제 취재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1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고 이번 기회, 나비다스 오리신을 통해서도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목숨에 불궂은 동일한 또 힘든 행동을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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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오자마자 벙글티를 마셨고요 어제 태풍이 왔기 때문에 대만 약시장을 나가고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잘 지내고 있으면서 광고빈 술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다시 한 번 이곳에 꼭 와서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옆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.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았어요. 사실 1년 동안 촬영을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데 당연히 두 달 밖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시원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기쁘고 이번 주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킹도랜드를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오늘 이제 또 7,58로 넘어가서 지금 마레나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콘서트를 잘 할 예정이고 투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작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니까 하고 싶은 역할은 어느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. 다들이라고요?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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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